김천역 김천역 뒤쪽 출입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우연차는 잠시 후 김천역에 도착합니다. 고맙습니다. 김천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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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승강장과 열차 안 모든 곳은 금연구역입니다. 열차 안에서 흡연 시 철도 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안전은행과 표적한 여행 환경을 위해 화장실 등 모든 공간에서 절대로 흡연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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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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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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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이 열차는 잠시로 옥청역에 도착합니다.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열차는 잠시로 옥청역에 도착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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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열차는 잠시게 도착합니다. 이 열차는 잠시로 옥청역에 도착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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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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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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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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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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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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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고춧가루 수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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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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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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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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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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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1호차 1호차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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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